김지환, 라거나에게 넣어줬습니다. 1대1 포스톱, 라거나 밀어붙입니다. 라거나가 올려놓습니다. 지금 외곽을 맞지 않기 위해서 지금 KGC는 동습이 전혀 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썰린터 선수가 계속해서 밀린다면 라거나 선수 대량 진전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라거나, 핸드업. 이정현 다가서고 있습니다. 높게 뛰읍니다. 엘리엄, 라거나! 이정현 선수는 아주 굿패스예요. 네, 변준형 받고 코너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창현 무바운드. 라거나 받자마자 올려놓습니다. 역시 트랜지션하면 라거나 선수죠. 스스로 공간을 창출해냈던 전성현의 득점. 김지환, 라거나 멀어지면서 던집니다. 득점, 라거나! 저는 라거나 선수의 체력을 좀 걱정했어요, 사실. 정창현 넣어줬습니다. 라거나 득점! 정창현 선수는 끝 패스예요. 유현준, 유병훈, 노룩 패스. 라거나가 받고 밀어붙입니다. 라거나 득점! 저기 보이십죠, 라거나 선수. 대단합니다. 라거나 선수에게 저 정도까지 스텝을 뺏기면 거의 두 점이라고 봐야죠. 네, 큰 경기의 경험도 너무나도 많은 선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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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